음식이 요만큼 있어요 혼자 먹는다면 양이 많아요 이게 이게 이런 분이 혼자 먹는다면 우리 솔테이닝 같은 분이 혼자 먹는다면 양이 양이 많겠죠 다 못 먹겠죠 그러면 뭐부터 먹겠어요 양이 맛있는 것부터 먹어요 근데 이 아파트에서 맛있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입지가 좋다 신축 아파트다 이런 게 이제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것 위주로 상승장에서는 맛있는 것 위주로 상승을 해요 그래서 신축 공급이 많을 때는 음식량이 너무 많잖아요 아파트 공급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맛있는 것 먼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만큼 차렸는데 이 네 명이 다시 먹어요 양이 많을까요? 같은 양이지만 작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먹어야 되겠지 빨리 빨리 먹어요 그래서 남는 게 없겠죠 남는 게 없어지면 맛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배가 덜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먹어야 돼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아파트에서는 맛이 없는 게 어떤 거냐 입지가 조금 떨어진다든지 연식이 좀 오래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맛이 좀 떨어지는 거 이런 건데 근데 이럴 때 음식이 부족할 때는 음식이 부족하다는 건 수요 대비 공급 이걸 같이 보는 거예요 공급만 봐서도 안 되고 수요만 봐서도 안 되고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보여요 그래서 이래 봤을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가격이 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고급 호텔 뷔페 가는데 이게 15만 원이면 식사 못 하셨어요? 쏠탱이님은? 인상 쓰길래 15만 원 운영님은 이게 사 먹을 거예요? 15만 원 여기 한 번 정도는 갈려나? 좀 고민이죠 맞죠? 근데 이게 할인을 해요 5만 원으로 가요? 만 원이면 무조건 가지 배불러도 배불러도 가지 맞죠? 그래서 이 가격이 이제 가격이 싸면 이 음식이 여기 뷔페를 이용할 뭐다? 손님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가격이 싸면 어떻게 수요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이 고급스러운 호텔 뷔페인데 대비 가격이 싸다가 느껴지면 그리고 원래는 15만 원짜리가 5만 원을 하고 만 원을 한다 이건 할인이잖아요 할인 원래 15만 원에 사 먹어야 될 거를 할인을 하는 거예요 이 할인이 뭐냐 가격 할인율이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는 우리가 예전에 지표를 정해놨던 입주 물량보다 많았던 지역들이 있어요 부산도 마찬가지였고 대구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이게 왜 다 소화가 되느냐 가격 할인을 많이 하니까 배불러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리에 따라서 옛날에는 금리가 높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5억짜리 집이 있다면 5억을 다 주고 못 사잖아요 내 돈 주고 사는 사람보다는 대출을 끼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옛날에 2억 대출이잖아 지금 3억 4억 대출이잖아 차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높아진 만큼 어떻게 그게 매매가로 올라갈 수도 있고 수요 증가로 또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중요하다는 게 우리가 금리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가격 할인율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먹는 사람은 우리 지난 코로나 때 마트에 완전 난리가 났었잖아요 초기에 그렇게 물품은 그대로인데 산다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물품에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발 어떤 가방 이런 것들은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한정적이니까 희소가치가 붙으면서 이런 원리대로 아파트도 보시면 엄청 편해요 우리 인간생활에 필요한 3요소가 의식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할까 싶어서 아파트도 좋지만 음식으로 좀 비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수요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수요 공급은 가격에 의해서 또 변화가 된다 공급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수요가 감소될 수도 있고 공급이 감소될 수도 있다 이거를 기본으로 보고 시장을 봐야 이야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표를 만들어서 표를 만들어서 보면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 훨씬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저는 이제 좀 많이 먼저 보는 게 가격 흐름을 먼저 봐요 이 뷔페가 15만 원짜리인데 할인을 해주면 수요가 늘어날 것인가 아닌가 이런 금리 같은 것도 보고 어쨌든 가격, 공급, 수요 이 세 개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데 여기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금리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수요를 불러일으키겠죠 그리고 금리가 높아지면 수요를 감소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약간 공식화된 인구수 곱하기 0.005 이거에만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게 나왔을 때가 2014년경 기준을 13년인가 14년경을 기준으로 잡았었거든요 그때의 시장과 지금 시장이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만큼을 바꿔줘야죠 그리고 정책도 저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정책을 좀 표현하자면 식당까지 아까 식당을 비교했으니까 식당까지 가는 거리 배가 고프면 30분 걸리더라도 갈 수밖에 없어요 배가 고프면 살아야 되니까 배가 부르면 거리가 멀면 안 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음료나 쿠키가 내 눈앞에 딱 있어요 배가 부른데도 손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존이잖아요 배가 고프냐 배가 고플 때 생존이 달렸냐 아니냐는 이런 정책으로 막기가 힘들다 그래서 과거 2017년 대책이 나왔을 때 더 센 규제였던 서울은 가격이 올라갔고 이겨내고 올라갔고 부산은 떨어지게 됐죠 그게 배고픈 상태가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량도 달랐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요 공급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 그걸 바뀌는 것 중에 요인이 이런 금리 유동성 정책 이렇게 있다 찾아부물 iz can l